여기다 간다. 반겹살 나왔어. 귀엽다. 그니까. 약간 베이컨 같아. 베이컨 같아 베이컨. 장난 아니다 이거. 그냥 포즈를 딱딱 찍어 먹어도 되겠는데? 이야. 대박인데. 근데 해묵 같다 진짜. 우와 진짜 베이컨 같아. 마늘 딱 오. 자 나머지는 제가 다. 웬열? 아무 자기가. 이거 우리 하나는 파도타기로 먹을까? 아 잘했어. 내가 볼까. 아 오케이. 자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맛있어? 응 해봐, 그래, 봐봐 되게 훈제라서 기름께도 별로 없고 되게 맛있다 식감이 숯뱅, 그 뱀 알지? 그것처럼 완전 촉촉하게 그냥 부드럽게 뭉개지잖아 엄청 부드러워 없어졌어! 도수 2만 원짜리 순삭됐습니다, 지금! 아니 한 사람당 꼬치 하니까 끝났어요 와우, 와우, 와우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두 개예요? 이게 템블릿 시티자 혹시 그냥 안 자르고 주실 수 있나요? 안 자르고요? 네네 통으로 네 개 더 주세요 통으로? 네 아, 겨자 소스 묻혔네요 와아 아미가 묻혔어요 듬뿍 묻혔어요 참 맛있게 먹어요 오, 맛있겠다, 훈제된 거를 자자자 오, 맛있겠다 오우 닭껍질에 싸먹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샌드위치야? 와 치킨 안에 삼겹살 어 이야 이야 약간 샌드위치 같을 것 같아 박살드위치 이야, 진짜 이거는 기발하다 음 기발은 엄청 기발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깻잎 깻잎 깻잎에다 한번 따먹어볼게 깻잎 깻잎 깻잎에다 한번 따먹어볼게 나중에 통 나오면 그거 먹지 그럼 위로 나와 통으로 또 볶으면 되죠 응 일단 마늘까지 따먹어볼게 응?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 얘기는 통으로 짜서 짜서 짜지 치킨 보이잖아 대박, 대박 이거 봐 뭐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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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삼인 3개 삼인 3개 하나 더 마워요 하나 더 남았어요 칼를 들어야 되네 이렇게 들고손을 먹지도 않을 것 같아 가자 וס 오오옹 오오 오오옹 이rov자 훨씬 맛있다고? 응 야 맛있어? 통으로 먹어야 돼? 프랑스 바케트빵 있잖아요 바케트빵 반 잘라는 거 같아 더 촉촉하게 이렇게 먹으면 돼? 근데 진짜 같은 건데 이렇게 먹는 게 더 맛있어? 훨씬 맛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네 이게 또... 이래서 이렇게... 세상에 세상에 원하는 대로 좀 먹자 예쁘게 올려주려니까? 양파도 샌드위치 이걸 뭐라고 할까? 통닭살 샌드위치 잘 먹었습니다 우리 요원들 진짜 일취월장을 하고 있어 진화를 한 거 같아 잘 만들었다 진짜 빵 먹는 거 같다 아삭함이 맛있겠다 샐러드랑 먹어서 더 맛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촉촉할 거 같아 느끼함이 없어 근데 원래 자체도 느끼함 없는데 간다구요? 간다구요? 든다고? 만족한 Dance 된다고? 나라 deze 와 우와 다 놀랬어 지금